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. 또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종목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? 기아요. 기아 고민되시고요. 기아는 지금 매수카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? 12만 5천원에 50%요. 12만 5천원에 50%시고요. 알겠습니다. 대표님 연결해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들어보세요. 대표님 기아 고민되신다고 합니다. 아 네네.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크게 고민하시는 건 아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종목 자체가 이거는 단기 중기가 아니고 그냥 장기로 보셔야 되는. 왜? 오랫동안 들고 갈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이런 것들은 살 때 판단을 딱 하셔야지 사고 나서 내가 잘못 샀나 잘 샀나 이런 고민하면 계속 힘들어지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샀는 김에 좀 장기로 한번 봐보시자. 이렇게 말씀드려요. 일단 종목 괜찮습니다. 종목 괜찮고요. 그렇다면 이 종목이 잘 아시겠지만 막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처럼 막 팍팍 날아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. 자, 비중 자체가 이제 이게 50%이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많아지면 걱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비중 자체는 현재 매수가 있어서 조금 거의 매수가인데 그렇죠? 12만 지금 천원인데 일단은 비중 자체는 좀 줄이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줄이 놓고 줄이 놓고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산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종목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더 사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. 자,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은 아주 건강한 정배일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종목의 흐름이 별로 별나지도 않아요. 차분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신고가를 충분히 돌파할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신고가 가격대 13만 원 부근대만 돌파하면 더 큰 상승도 나을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홀딩을 하자. 자, 조금 오르면 비중을 줄여주자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